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made some double-sided acrylic and double-sided epoxy tofu and soji keychains. And I think they turned out so cute. And here's how the kitchen clavs look like, which I think are so cute. And here's how the kitchen clavs look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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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trawberry and soju, and bread cafe. So, let's get starte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 this is the paper backing for the acrylic clips. I wanted to make a slit in it so that I can put the clip in so it will sit nicely. I think it's a success. I think it looks pretty cute. I think it looks pretty good. So, let's see. 여기가 있는 것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운로드 된 것 같아요 다운로드 된 것 같아요 다운로드 된 것 같아요 다운로드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이래요? 제가 사용하는 사용이 많아서 쓰레기 중 더 작은 각자의 크기가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자의 크기가 작품이 많아서 이거 봐도 되게 작품이 작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드라이며 그래서 이제 제품들과 제품을 내려받았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영상이 다운로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4시 이후에 그리고 내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3분간이 이미 제 월사이트에서 제 월사이트에서 제 월사이트에서 제 월사이트에서 제 월사이트에서 제 월사이트에 대한 제 월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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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이 유라인 흰ıyors 조개 자고 속성 현재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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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